백의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의동 관장은 어제 BBS 경제토크 녹음에 앞서서 이선재 BBS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팬데믹은 문명시대가 된 이후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적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비대면 관람객의 증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사찰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심하게 유행할 때 온라인을 통한 기도와 연등 모연 등이 이뤄졌다며 불교계는 유튜브 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재 사장과 백의동 관장은 최근 BBS TV에서 다큐멘터리 세계 최대의 철부를 찾아서로 소개된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자상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와 상징성, 보존 노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